어 반짝반짝 대머리 스쿼드 자 방제좀 바꾸고 어 바꾸긴 어서와요 자 아이디를 보호해 줄게 너의 아이디를 보호해 주마 어 내가 안좋아하는 또 네이버 아이디네 어 내일은 스케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내일은 야 아이디비번 틀린거 같은데 야 아이디 비번 틀리잖아 아 이거 잘못됐구나 어 맞다 도토님 미안하다 맞다 맞다 쏘리 맞네요 내가 틀렸네 내가 틀렸어 어 슬래시 아이고 아이디비번 노출됐네 아이고 화면 안바꾸겠네 괜찮아 괜찮아 오늘 특별히 이샤비번을 가려줄게 어차피 나는 뭐 맨날 공개되는데 뭐 어쩐지 슬래시가 들어가 있는지 도토님 니가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 원래 아이디비번 넣을때 이 화면으로 바꾸는데 깜빡했어 야 오늘 머리 스타일이 왜 이래 아 오늘 좀 평소보다 덜 핸섬해 보이는데 오늘 좀 약간 놓친내 같네 아씨 어떻게 하면 어려 보이지 아 나이 어떻게 나이를 어떻게 어려 보는 방법 없을까 아씨 나도 분명히 엊그저께 내가 엊그저께 분명히 고딩이였는데 고딩때 학교에서 축구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됐네 아 미치겠다 여러분들 또 금방 이렇게 된다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확 바뀌어 있어 아 슬프다 아 분명 분명히 야 오늘 숙제했냐 아 학교 가자마자 야 오늘 숙제했어 숙제 야 나 숙제 안했네 야 공책 빨리 줘 공책 야 숙제하는 사람 공책 좀 줘 공책 공책 받아가지고 야 공책 그리고 막 그러면 이제 한 명밖에 안오면 난리나요 그럼 걔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걔가 한 명 숙제하지 그럼 걔가 하나 어 그걸 뺏겨 그걸 뺏기면 공책이 두 개가 되잖아 그럼 두 개를 뺏겨 그럼 뺏길 때도 어떻게 뺏기냐 책상 가운데 하나를 넣고 양쪽에서 뺏겨 양쪽에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네 개가 여덟 개가 되는 거야 숙제가 그래서 그게 거기서 중요한 게 인맥이 중요해 인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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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친한 애가 내가 숙제해 온 애가 내가 안 친해 그러면 나는 졌다는 거야 그냥 죽는 거지 근데 걔랑 친해 그럼 나는 1등으로 할 수 있는 거야 1등으로 그리고 또 이게 그게 또 수의 시간이 1교시냐 6교시냐 할 때가 또 다르지 1교시면은 이제 애들이 거의 포기합니다 어차피 안 돼 그러면 이제 어차피 다 안 하기 때문에 6교시되면은 거의 다 천천히 해도 점심시간 때 할 수 있잖아 쓰읍 아 요즘에도 그렇게 숙제하나 모르겠다 옛날에 그랬어 흠 자 어쨌든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좀 길었고요 자 이번 거는 12억 자 12억 어 대머리스컷 한번 갈게요 어 약간의 봉캐순경 흠 자 통상기록 보시면 흠 통상기록 보시면 세미프로 2000 작년 2월에 데뷔했고 데뷔 아따 많이 졌네 어 만약에 이길 수 있게 해줄게 도토리님 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여러분 지금 음악소리 어느정도 들려? 배경음악소리 거의 안들리지 들려 안들려? 미적시장에 돈 있어? 조금 있네 5억 포르투갈 글쎄 음악소리 많이 들려? 아 그래? 어 됐어 그럼 자 12억 빤딱빤딱 어 대머리스컷 자 주인 분 돈이 123100 12억 3,100만원 있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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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키퍼부터 가보자 골키퍼 중에 어 대표적인 대머리 어 아 레이 캠피냐 오케이 레이나 나 레이나가 생각나네 레이나 아니면은 미국 골키퍼가 누구지? 하워드 하워드 요즘 있냐? 하워드 생제인가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나? 어 까바예로 까바예로는 잘 모르고 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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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니스타도 있고 좀 있다가 골키퍼부터 또 누구 있나? 흠 흠 아 왜 대머리는 검색이 안되냐? 여기 뭐 특성이나 뭐 문신 이런거 대머리 있으면 좋은데 어 머리스타일이라갖고 네 까 까 까 바 예로 186이네 보고 가자 멀던도 없고 어 오버롤 77 자 여리형 친구 레이나 레이나 187 어 오버롤 좋네 뭐 대장 안따지고 그냥 오카로 갈게요 대장까지 따지면 피곤하니까 야 이거 싼거 가자 싼거 레이나 멀던이네 오버롤 81 훨씬 낫네 야 저기 레이나 대장 있냐 레이나 이왕이면은 대장까지 같이 가면 좋은데 아 레이나 있는데 있는데 아 돈이 안되네 야 06류 레이나 된다 06류 레이나 06류 레이나 오카 이거 만들어봐라 한 7천 하겠네요 06류 레이나 오카 7천 자 그 다음에 센터백 자 센터백은 대머리 많지 센터백은 대머리 스몰링 대머리 아니냐 어 발데스도 있고 그래 발데스 자 스몰링 어 없어 너 없어 내 니꺼야 스몰링 페페 그리고 또 페페 내가 먼저 있어 페페 또 누구 있지 아 대머리 또 대머리 캔벨 그래 캔벨 캔벨 있고 또 야 지금 센터팩 하는데 뭘 로본하고 있어 너 누구 있나 생각나는데 없냐 여리형 키보드 0 안되나요 어 0 안돼 칸나바로 칸나바로 그래 칸나바로이네 또 또 누구 있냐 인게임에서 빠져메 빛나는거 아 그렇게 따지면 힘들어 그냥 대머리로 해 사진상 어 콤파이 콤파이 대머리야 콤파이 대머리인가 완전 대머리인가 콤파이 인게임에서 빠져메지 아닌데 어떻게 알아 어 콤파이 완전 대머리네 완전 외계인이네 콤파이 완전 대머리네 이중에서 주인분 가고싶은거 골라 바이 바이도 보자 바이 바이는 대장이 아니지 아 이거 깨기 귀찮은데 이왕이면 대장으로 가자 주인분 가고싶은거 있으면 골라봐 풀백까지 골라 풀백 풀백은 또 누구있어 풀백 카룰로스 나는 은카로 가고싶어 은카로 가자 은카 대장 따윈 버리고 은카 기 큰거 기 큰거 여기서 캠벨 스몰링이지 뭐 캠벨 스몰링 자 06W 캠벨 1억 5초 너무 비싸고 10W 캠벨 된다 야 10W 캠벨 강력한 에딩게 완벽한 데머리 하얗지 10W 캠벨 188 10W 캠벨 유카 10W 캠벨 10W 캠벨 10W 캠벨 10W 캠벨 아 스몰링 대머리 아 미안해 난 왜 스몰링 대머리인지 알았지 죄송합니다 자 스몰링 대머리 아니구요 아 그래 레이나 누가 샀어 다시 만들어 스몰링 대머리 아니고 사과될게요 그럼 콤파닝 가자 콤파닝 콤파닝 공룡력 콤파닝 겁나 좋네 아 이거 머리가 살짝 있네 다른 시즌으로 갈게요 스케줄 신청은 네이버 카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14W 콤파닝 느리네 아이씨 꼰빠닝 요게 빠르다 아 요것도 머리가 살짝 있네 06 꼰빠닝 야 이정도면 대머리 아니냐 이거 이거 대머리라고 봐야돼 머리 있다고 봐야돼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이거 흠 아 이거 완전 대머리네 아 은카를 버릴까 조금 있지 알았어 그럼 이거 할게 LP LP 자 LP 콤파닝 속력 좋고 굉장히 좋네 LP 콤파닝 6천 완벽한 대머리죠 케미가 좀 이상해지겠다 자 그 다음에 풀백 자 풀백이 아까전에 어 칸나바로 그 다음에 칸나바로랑 누구였죠 까루루스 어 까루루스 야 은칼 치워야겠다 칸나바로 까루루스 말고 또 누구있나 아 레이나 시빌레이나 자 시빌레이나 시빌레이나 없잖아 아 씨 자식이 마이콩 아 마이콩 있고 또 마이콩 자 마이콩 또 대머리 또 누구있지 아 좋은 선수 많이 있네 은근히 대머리 칸비야소도 대머리잖아 칸비야소 근데 칸비야소는 잘 안쓰지 그쵸 어 칸비야소도 생제인가 어 대머리인데 왜이렇게 비싸 생제인가보다 칸비야소 칸비야소는 안되겠다 페페 치엘리는 머리있지 페페 으어어 페페 풀빼기 수기 좀 그런데 지금 풀빼기냐 풀빼 야 그냥 칸나바로 카루루스 가자 귀찮다 어 자 칸나바로 카루루스 가자 06w 칸나바로 2 0 안되고 1억 3천원 비싼데 아우 너무 느리네 아 아이 참 나 속력 83 CP 칸나바로는 얼마냐 속력 78 066 흠 음 066 칸나바로 은카가 진짜 좋네 속도 80 와 좋네 이거 겁나 좋네 야 이거 가자 이거 아 컴파니도 LP인가 그러네 피 칸나바로는 누구야 이거 아 딴 애구나 생긴건 비싸네 대몰이에요 그래 066 칸나바로 갈까 그래 6 5카 1억 3천 이거 좀 비싼데 자 왼쪽은 카롤루스 갑시다 카롤루스 까롤루스 까롤루스가 3칸만 가면 되겠다 6천 어우 속도가 엄청 빠르네 어 까롤루스 머리있네 야 까롤루스 이거 대머리라고 봐야되냐 아니라고 봐야되냐 살짝 머리 있는데 이거 애매하네 머리 살짝 보이잖아 야 까롤루스 까롤루스 머리 났네 머리 살짝 있네 야 까롤루스 안되는데 딴 데머리 살봐 딴 데머리 아 이게 애매한게 뭐냐면 어저께까지는 머리가 없었어 이게 머리를 윙윙윙 삭발했는데 오늘되면은 다음날되면은 머리가 난거야 저거 머리가 난거야 레이나 올라왔어? 애매합니다 머리를 빡빡 깎아도 금방 또 머리가 나거든 뭐 몇 레이나 몇 레이나 몇 레이나 이거 066 어 066 땡큐 066 샀고 배론 자 배론 볼게요 배론 배론 다른 배론이야? 어 배론 대머리네 다른 배론 야 다른 배론인데 얘도 얘도 적이네 어 월드 레전드 배론 얘기한 거지 이씨 배론 없고 카룰루스 그냥 쓰자 카룰루스 카룰루스는 어 대머리인데 머리가 난거라고 칩시다 자 대머린데 이발한지 며칠 며칠 된 모습 자 066 카룰루스 6,100 3칸 자 수비용 미드필더 자 수비용 미드필더 추천해주세요 수비용 미드필더 수비용 미드필더 생각나는 선수는 알루 디아라 디아라 대머리로 알고 있어 또 누구 있나 디아라 말고 아 비에이라 있네 비에이라 비에이라 있네 야 비에이라 있으면 고민 끝났네 이거는 06W 비에이라 가도 되고 아 요거 요거 요정도면 완전 대머리지 야 06W 비에이라 하자 06W 어 06W 비에이라 1억이다 06W 비에이라 1억 월베스네이더 마이콩도 되지 마이콩 마이콩 좀 가출해서 자 그 다음에 최전방 어 돈 7억 남았구요 자 최전방하고 여기부터 가자 자 최전방 대머리 추천해주시고 자 생각나는 대머리 시어러 어 시어러 있고 어 스네이더는 이따가 미드필더고 캄비아스 아까 했고 앙니? 어 앙니 또 앙니는 생제라 좀 그러죠 자 김윤선이 고마워 생유 또또또 아 누가 있을까 빰빰빰빰 차두리? 차두리 윙어잖아 차두리 윙어고 아 최전방 얘네 둘밖에 없냐 대머리? 융벨이 최전방 아니고 차두리 최전방 아니잖아 아이씨 누웠어? 어이 최전방 최전방 이렇게 없냐 대머리? 베르칸브 대머리 아니잖아 임마 어 다 있잖아 아 누구 없을까? 야 시어러밖에 없냐 시어러? 아 시어러 갈까 그냥? 월드 레전드 시어러 어 시어러 머리 있네? 아 미안해 시어러 머리 있네 아 시어러 대머리인 줄 알았더니 대머리는 아니고 탈모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아 대머리 없어? 간다북이 없어 대머리 없냐 대머리? 아씨 이렇게 없나? 어 쌩이고 야 대머리 생각해봐 대머리 베르칸브 머리 많네 고딘시가 8일 요크? 요크? 아 찰튼 아 찰튼 찰튼 머리 생겼네 쓰읍 트레제게도 대머리 아 트레제게도 트레 이형도 대머리 아니냐? 루카쿠 인자기 리네커 웨야 웨야는 좀 머리네 크레스포 크레스포 메시 비오프 김동훈 안정환 유상철 또띠 셰부첸코 라르손 메시 고종수 안정환 최용소 아 다머리 있네 요크 머리 있잖아 드록바도 있고 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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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 아닌거 같은데? 에투 대머리야? 에투 머리 있잖아 에투 머리 있잖아 이게 어떻게 대머리야 앙리정도 돼야지 이씨 최진철 카카 호날두 지금 참고 있는데 로번 일단 어렵다 일단 로번부터 가자 자 로번은 무조건 가자 로번 자 월베 로번 갑시다 월베 로번 자 월베 로번 육카가 하나 둘 세개 썼네 육카 좀 더 써야되는데 오카 오카 자 로번 가고 자 로번 일카가 1억 5천 로버 왜이렇게 매물이 없냐 1억 한 2,3천 할 것 같아 1억 3천 덴바바 덴바바 더글라스 코스타? 더글라스 코스타가 대머리인가? 어 좀 대머리 좀 대머리네 인정 왼발은 로번이 있어갖고 로번은 로번은 대머리의 지존이잖아 어 로번은 대머리계에서 지존이지 지존 야 얘보다 더 말끔하게 없을 수 없어 야 완벽하게 없어 완벽하게 완벽하게 머리도 없지 어 아 차두리 그래 차두리 가자 차두리 아 차두리 있네 두리차 아 차두리 매물이 없다 차두리 왜이래 이거 씨가 말랐어 씨가 가운데는 이니에스타 갈까요? 투레 머리 있나 투레? 투레 머리 좀 있지 아 뚜레가 아 뚜레도 대머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니에스타 이니에스타가 대머리 아니냐 프리랜서 프리랜서 때문에 아 트레이드? 어 이니에스타 어 이니에스타 머리 있네 야 이니에스타 머리 있네 이마가 넓을 뿐 머리는 있네 하하하하 이니에스타 안 된다 야 이니에스타 안 되고 어 크흠 칸테? 칸테 머리 없나? 칸테도 이정도면 대머리다 아 칸테 근데 너무 비싸네 또또또 칸테 말고 좀 싼거 어 아 대머리 가기 힘드네 앙리는 가자 앙리는 완벽한 어 대머리라 가야겠다 06 앙리야 어 카드가 없네 4억이야 어 카드가 없어 아 씨에 아 벤제마 대머리 아니냐 벤제마 벤제마 벤제마를 입고 있었네 벤제마 아 벤제마 어디 있네 벤제마 머리 있다 야 벤제마 머리 있네 여기 새까맣게 있네 새까맣게 뭐 눈에 있고 아 벤제마 아니네 아 어 전기 나 전기 왔어 어 밑에 전기 많은데 발에 전기 왔어 어우 어 어우 깜짝이야 무서워 어 무서워 씨 벤제마 리옹때 머리 없었어 흠 있네 살짝 살짝 있네 트레이드 안해봤어 야 이거 대머리 습관이 겁나 어렵네 한참 시간 걸리는데 한참 앙리는 일단 가자 앙리는 뭐가 좋냐 0706이 좋은데 카드가 없어 0706이 좋은데 카드가 없어 09왕리 가자 09왕리 예리양 가마차기 있고 08왕리 둘다 애매하네 씨 둘다 애매해 후진호 마찬가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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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타 내가 딱 1억이네 어 이거 1억 5천짜리도 있네 예리양감은 적이 없지 공구가 아마 예리양감은 적이 있을걸 어 완벽한 대머리네 자 공구 아고본 나와 1억 아 좋네 누카 1억 발로텔리 대머리인가 발로텔리도 머리 살짝 있는거 같은데 발로텔리 머리있잖아 가운데있는게 뭐야 이거 머리 아니면 뭐야 이거 털이야 털 앤드류존슨 최전바또 아 영 애슐리형인가 애슐리형인가 얘 대머리 아니냐 아 이게 살짝있네 영이랑 발렌시아 발렌시아 대머리 아니냐 발렌시아 발렌시아 아 발렌시아 완벽하게 대머리다 아 발렌시아 완벽하게 대머리다 이 발렌시아 이거 가면 되겠다 발렌시아 발렌시아가 아 얘 머리있네 아 얘 머리있네 살짝있네 발렌시아 아니다 아 난이 머리 많아 난이 아주 많아 또 누가있나 겁나 힘드네 앙리 그냥 가자 귀찮다 앙리 이르사가 스케줄 다른거 못가겠어 어 다팔렸네 어 앙리 방금 있었는데 야이씨 공구왕이 삼카 1억9천 어 음 차두리 매물 얻고 있으면 봐 칼이지 차두리 차두리 찰튼 머리 생겼어 아 또 또 두개만 찾으면 돼 두개 함살 함살 캄비아소는 지금 비싸갖고 흠 함살은 뭐 카드가 안되고 흠 자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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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드필더랑 윙어 대머리 찾아봐 아 아 대머리도 누가있나 로봇 영 영 또 대머리 같은데 아 영은 대머리였던거 같은데 쓰읍 아 이정도 머리 살짝있네 투레 투레 머리있고 덴바바는 썼잖아 저기 최저마 썼고 칸비아소 칸비아소 말고 찰튼 머리있어 찰튼 머리있잖아 여기 양쪽에 여기 옆에 많잖아 주변머리 많잖아 주변머리 아 스네이더 그래 스네이더 아 스네이더 고마워 아 스네이더 아까 쓴다고 깜빡 잊었네 자 스네이더 매물없다 젠장 시즌카로 가면 되지 뭐 자 082 스네이더 자 082 스네이더 응카 8천 이거 살게 한대밖에 없다 자 082 스네이더 자 그 다음에 윙어 하나 하나만 찾아봐 윙어 자 윙어인데 대머리 누가있나 자 하나문데 하나 자 주인분 맘에 안드는거 없지 어 이닛사 머리있더라고 보니까 자 하나만 찾아봐 흠 아 대머리 오카카 누구 오카카 누구인지 몰라 아 또 누가 없나 아 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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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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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윙베리 대머리 같은데 아닌가 윙베리 윙베리 아 윙베리 약간 머리 있는데 약간 머리 있는데 윙베리 딴 사진 없나 아 약간 있는데 윙베리 윙베리 말고 차주리 없고 아 판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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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있는데 판데프 머리 있는데 엄청 많잖아 아냐 우리는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어서 하나 더 하나 더 콜러가 누구야 콜러 뭐야 콜러 없네 차두리 안나와 야 주위분 일단 어 차두리 가자 그럼 자 차두리 한 뭐 1억 하겠지 뭐 아 삼 이삼천 하나 차두리 주위분 맘에 들어요 이대로 가자 차두리 한 삼천정도 야 응카 몇개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응카 다섯 갠데 하나 둘 셋 넷 다 주위분 응카 하나 더 응카 여섯개 넣어 플러스 4잖아 응카 하나 더 넣어야겠는데 로번을 응카 갈까 로번 로번을 빼든가 카룰루스나 룬이 머리 있어 야 도톤이 어떻게 할래 그냥 윙베리 쓸래? 어 윙베리 좋아 쥐는 윙베리 쓰고 싶대 야 윙베리 응카 가자 이거 아 윙베리 응카 이거 좋네 자 윙베리 응카 7천배 응카로 가자 이거 공룡료 자 이 정도면 됐네 응카가 하나 둘 서이 너의 다섯 여섯 응카 여섯개 자 이 정도면 팀 괜찮지? 자 구매 들어갈게요 차두리 차두리 2단 윙베리가 나 응카 때문에 어 이거 생방이고 자 출장식 기대해주시고 어 저기야 도톤이 구매한다 자 도톤이 구매한다 괜찮지? 자 도톤이 빨리 대답해줘 존슨? 어 도톤이 구매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앙리 공구 앙리 3카 뭐 앙리 카드가 없어서 어쩔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로봇 월벨 로봇 어 로봇 싸게 나왔네 윙베리 자 066 윙베리 자 비에이라 066 비에이라 까룰루스 까룰루스 066 까룰루스 그 다음에 10W 캠벨 자 10W 캠벨 자 10W 캠벨 윙하 와 완벽한 대머리지 그 다음에 콤파니 LP 콤파니 어 아 콤파니 메모리 없네 이제 질차 대놓고 그 다음에 칸나바로 066 칸나바로 어 어 어 어 어 아 칸나바로 윙하가 없네 아이씨 두개 못쌌네 콤파니랑 칸나바로 칸나바로 누가 붙여봐라 칸나바로 윙하 칸나 으흠 뭐 이렇게.. 뭐.. 악니 악니 자 두개만 사면 된다 두개만 로버, 융베리 호카, 빌이 지빠지고 캔벨 어.. 4억 국.. 추천 국대 4억이면 이탈리아 어때? 이탈리아 어.. 이탈리아 좋잖아 자 스케줄 신청은 네이버 카페 아 이거 안 들어오네 야 이거 칸나버로 우리가 붙여볼까? 칸나버로 4,3 한번 가까이 주인? 어 어때? 칸나버로 4,3,4 아.. 가면 이거 내가 붙여야지 자 4,3,5 갑니다 뭐 이런건 한방에 붙여야지 남자는 한방이지 자 어제도 한방에 붙였죠 자 과연 오늘도 한방에 붙일것인가 과연 열이형 그의 강화 실력은 그의 강화 실력은 자 강포스구요 자 갑니다 Are you ready? 5 4 3 2 1 0 자 붙어라 붓붓붓 짠 짜라짜라짜라라라 짠짠짠 아 좋아 역시 열이형 아 또 강화이신 열이형 모두가 발동하기 시작하네 또 이 정도는 기본이죠 기본 어 본중에서도 또 기본이지 자 두번째 어 콤판니 아 또 성공하자마자 또 콤판니가 뜨네 아 완벽했어 어 스닝스쿼드 자 완벽 완벽하죠 완벽해 어 퍼펙트라고 하니 퍼펙트 You win 퍼펙트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롱 자 오버로 88 90 88 아 옛날 옛날 오버를 보는거 같다 자 플러스 7 플러스 7 어 케미 잘먹었죠? 자 플러스 5 어 대강은 플러스 7 그외의 것들은 플러스 4나 플러스 플러스 5 아 로보는 아쉽게 플러스 2네 참여도가 좀 아쉽네 참여도가 참여도 그지가 않네 시이이이이이이이이 오오오옹 잡팀 잡팀 흠 이거 내가 전에 했던 팀인가 봐 이거 세팅이 어 여리형 세팅으로 딱 되있는것 같은데 역시 뭐 게임 안났나봐 여리형하는 그대로 다 해놨네 X, Y, B, A, L, T, L, B, Y, S, R, B, A, L, T, L, B 맞지? 예전 그대로네. 예전 그대로야. 자, 융배. 우리 5성 없냐? 5성? 로봇네. 어! 어! 실치. 여기 축구에서 머리 있어. 머리 있어. 뒤통수 새카메. 어... 뒤통수 새카메. 아까 푸사는 완벽하게 대머리였는데. 푸사랑 너무 다른데? 이거 완전히 이거 소개팅할 때 사진 보고 실물하고 다룬 느낌인데? 분명 소개팅할 때 대머리라고 해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머리가 있네. 이런. 주선자 죽었어. 주선자 거기서 그지같은 사진을 줘갖고. 누구야 얘는? 비리치. 비리치 니가 왜 들어와. 로봇아는 머리 조금 있구요. 스네이크. 어. 스네이크도 조금 있네. 자, 콤판. 이 정도는 돼야. 대머리지. 이 정도. 자, 안그번나워도 머리 좀 있네. 안그번나워. 은근히 있다, 야. 까로브 여력 어서 오시고. 앙리. 어? 앙리 이거 얼굴 이상한데? 앙리 얼굴 왜 이래? 앙리 페인스도는 잘못된 것 같은데? 앙리. 왜 이상한 놈을 갖다 놨을까? 앙리 얼굴이 아닌데? 어. 캠베. 아니, 앙리랑 캠베하고 형제 같아. 형하고 동생 같아. 그렇지? 어. 됐어? 자, 출전식 갑시다. 뚜둥뚜둥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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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난 포메이션 좀 바꿀게. 어, 여리영 스타일로. 여리영 스타일. 상대편은. 무슨 팀이야? 월배야. 월배. 고메스가 골키퍼야. 상대편. 상대편 고메스 골키퍼다. 모르나봐. 말해줄까 말까? 자, 다들 어서와요. 어. 주택 일도 어서오고. 말해줄까? 말해주면 나가는거 아니야? 얘 말해주면 또. 어. 얘 또 이럴거 아니야. 자기가 못해서 골 먹은게 아니라. 고메스 때문에 골 먹었다 이럴거 아니야. 어. 임씨 어서와요. 임씨 돈 받는가 보네. 어어. 간나바로 좋아요. 나이스 앵님. 앵님. 7억 LP 괜찮았지. 키엘린이 빡빡이인가. 키엘린이 머리 있는데. 아니 키엘린이 약간 빡빡이네. 그거네. 우린 좀 더 완벽한 빡빡이를 원한다. 캔베이콈퍼니가 더 빡빡이 있어. 달려갑니다. 어. 먹겠는데. 어. 먹겠는데. 아. 공간 소화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뺏깁니다. 운 연결. 찬스인데요. 잘 쳤습니다. 나이스. 아그 본나오. 야 이거 소녀슛인 줄 알았는데. 야 소녀슛이 있어. 15슛으로 들어갔네 상대 아직 골키퍼를 모르나봐 골키퍼를 고메쓰는데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애 아까 골키퍼를 오버로 89도 인데 어어 야 이거 대박인데 상대표는 대박이네 아 상대 말 많네 아 상대 말 많네 아 상대 말 많네 알어 카운가서 아 이거 제대로 돌렸네요 이거 환상적인 크로스였는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몸을 던진 슈팅 아이 좋았습니다 작발은 움직임 같이 뛰지만 싸돌리는데요 아 아 이거 못넣네 옵사이드 루이스 주피뉴 종료선수의 흉력 플레이 좋습니다 오 오 괜찮아 임시 이예지 야아 악리 어 융벨이네 악리가 아니라 아 전부다 대머리 헷갈린다 야 아 이 건기 여름을 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소리 나오네요 기가 막힌 해 등이네요 워크워크 피퍼가 풀 수 있을 수 없어요 스포는 3대 1입니다 경기가 중단된 적이 없어서 추가 시간은 1분입니다 로비 오오 오 아 이거 끝났네 한 번 기회 주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나이스 어 이거 겁나 터네 진짜 경기를 주도했던 양상이었습니다 아 오른발로 차야되는데 왼발로 차야되는데 왼발로 찼네 나이스 어 아우 아 아 아 아 아 아 자 QA 크로스 헤딩 골잉 상대편 닉네임이 광렬히 발라버리기인데 상대편 닉네임이 본인이 발리기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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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콘트가 겁나 우진해 네. 띄어. 아 이제 주위 융벨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아깝다. 오 어어 어어 야 잘하는데 이거 방금 한거 뭐지? 마르세턴, 마르세턴 자 뛰어 아구 못나오 아 이것도 막네 나이샤 흐흐흐흐 고메스 원래 키퍼래요 고메스 원래 키퍼래요 예의는 다르네요 반말은 안하네 고메스 키퍼맞대 키퍼 고메스인가봐 난 오버롤이 아까 엄청났길래 맞구나 고메스 오버롤이 엄청났길래 키퍼 아닌줄 알았네 자 악리가 아 저기 뭐야 몇골 넣었냐 악리가 해트트릭했네 자 악리 해트트릭 자 주인분 팀 잘 쓰세요 형이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틱은 아니었어? 무슨괭이 있었는데 그럼? 무슨괭이 있었는데 그럼 12억 대머리 스쿼드 한번 짜봤습니다 12억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줄께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줄께요 저기 뭐야 강화를 성공해서 돈을 많이 안꼈네 그쵸? 많이 안꼈고 두번째 스케줄은 음 어디 보자 4억 레아로카 5억 간다부기 5억 무슨 스케일 5억 스케일 아 5억 스케일 좋은데 이거 아음